자 앞에 저 폼 잡아주세요 같이 해주신 분들도 응 기록을 해드려야지 뭐야 저 통일 안됩니까 어떻게 감정표현 통일 안됩니까 쇼파로 가실건지 뭐 뭘로 의자 의자 그렇지 그거 아니 의자 의자 요거 안됩니까 저 배꼽님 이거 의자 이거 다 없으신가 후구들만 산다는 그 의자 후구 에디션 후구 에디션 없습니까 그럼 소박한 의자로 어떻게 좀 통일을 하시든가 통일은 안될 것 같아요 이분들 중구난방입니다 어쨌든 010-4080-9916 이분 전화번호를 당당하게 게임명으로 쓰고 계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통화를 한거지 언제든지 자신있으면 전화해 이거죠 밥 사준다고 자 그 다음 빼꼽님 왈대장님 시베이노님 워랭이님 어허 자 고생하셨어요 어제도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